이 호화로운 소고기 스테이크는 쓰레기통에서 꺼내왔습니다. 미국의 한 대형 쓰레기 수거통에 멀쩡한 냉동소고기가 가득합니다. 기름진 맛이 일품인 수십 봉지의 등심부터 다진 고기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들쏘 고기 먹기 딱 좋은 정도로 익은 바나나와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까지 상태가 멀쩡하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습니다. 너무 많아서 가져가기도 힘든 지경인데요. 집으로 가져온 소고기는 올리브유를 잘 바른 뒤 배부르게 먹었다고 합니다. 거기 동네가 어딘가요?